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눈인사만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또 이밤에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인터넷이나 뉴스에 점점 서울역을 중심으로 조여 들어오죠. 북창돈 순두부집, 청파동 어린이집, 프라자 호텔, 서울역 안전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데가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이때 증명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일관되게 흔들리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워낙 얼개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한절 한절 꼼꼼히 듣고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셔서 따라와야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6절부터 우선 볼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부분은 지난주 강의를 주일날 설교 시간의 인용을 통해서 두 번 살펴봤기 때문에 재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게 노루, 들짐승 이렇게 나오죠? 이 정체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또 이 노루와 들사슴, 들짐승이 아니고 참, 들사슴은 뭘 표현하는 상징적인 동물일까? 이것은 사랑을 묘사할 때 노루, 또 들사슴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신부가 신랑의 여인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그래서 잠 속에서 지금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8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본문을 보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신부가 지금 잠을 자요. 잠자는 신부. 그리고 이제 그 신부가 8절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나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꿈 속에서 신부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봤겠어요? 들었겠어요? 들었죠. 목소리를 들어요. 첫째, 목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의 다름질을 봐요.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산에서 뛰면 위험하죠. 위험해요? 안전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산에서 뛰면 위험하죠. 그런데 신랑이 굉장히 마음이 달아올랐던 모양이에요. 급했던 모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신부가 지금 잠이 들어 있는 신부예요. 그런데 신랑이 깨우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깨우지 말라. 자는 사람은 절대 깨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자는 사람은 깨우지 마세요. 두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집에서 안 자고 그래도 교회 와서 자잖아요. 깨우지 마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어거지로 잡아채고 인도하지 않아요. 가만히 두도록. 그래서 스스로 잡아라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느 교육자한테 여자 교육자인데 나쁜 남자를 좋아하냐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저없이 자기는 자상한 남자가 좋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막 격하게 머리를 흔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자상한 남자가 좋죠. 그러면 제가 여교육자님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쁜 남자 같냐 자상한 남자 같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상한 남자 같대요. 하나님은 더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깨우지 말라 그래요. 신부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첫째 신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랑이 어딘가를 향해서 뛰어요. 그런데 그 다름질은 누구를 향한 다름질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랑하는 이를 빨리 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 다름질 속에서 이 신랑이 지금 보고 싶은 이에 대한 마음 상태를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이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노루 어린 사슴은 사실상 사랑하는 그 신랑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꿈 속에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루, 사슴 이것은 성경 속에서 사랑스러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노루, 사슴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조금 더 들이다볼까요? 그런데 지금 그 신랑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이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것은 왜 이런 표현과 태도를 발견했을까요? 스토킹하는 걸까요? 신랑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달려왔는데 지금 안에서 신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려나, 언제 깨려나, 이 자매가 언제 나오나. 골목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얼굴 반쪽이라도 좀 보고 가려고 숨어서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서 이런 정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소통수단이래야 무작정 버스 종류장에서 기다리거나 골목에서 기다리거나 또 그러다 어쩌다 한 번 보면 두 달, 석 달씩 간직하고 있던 메모 쪽지를 건네주고 그다음에 하염없이 나폴레옹 빵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참 무지했던 세월이었어요. 그런 방식 외에는 그러니까 타는 가슴이 더 애잔하고 요즘보다 훨씬 지냈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70, 80, 90년대가 노래말을 이렇게 보면 지금 노래말하고는 기피, 농의금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정적이고 굉장히 깊은, 그윽한 맛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가요계의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그 70, 80, 90년대 세대가.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였는데 오히려 인간의 정서는 더 깊고 푸근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요즘 음악 프로를 보면 7, 80년대를 되돌려서 벌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전부 옛 추억을 소환해서 프로를 만들고 피디들도 그 정서를 그렇게 자꾸 들춰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배철수 씨가 처음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는 음악 프로가 있어요. 배철수의 잼이라는 프로인데 음악 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옛날 아주 전설적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 노래말에 얽힌 이야기들을 서로 대담 형식으로 나누는 굉장히 편안한 프로예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누가 이렇게 예술하는 분들 계시면 이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시를 쓰고 또 글을 만들어도 놀라운 스토리들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 그 문텀에서 엿보는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이 여인이 처한 어떤 그 어두운 삶을 이 신랑은 지금 건져내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헉헉거리면서 만신차이가 되어서 온 거예요. 뛰고 달려서 위험한 산길을 넘어서. 그런데 신부는 지금 뭔가 상태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요. 그런데 신부는 지금 겨울이 지나고 있는 걸 안다는 얘기일까요?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걸 신부는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은 지금 겨울이 지나고 있다. 또 볼까요? 비도 그쳤고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겨울에만 비 오는 거 알죠? 추운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얼마나 불편한지 꿉꿉한지 아세요?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또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이렇게 좋은 계절이 지금 왔다는 것을 신랑이 와서 문틈 사이로 애타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신부는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안 해서 지금 나오질 않아요.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런데 또 신랑은 13절 끝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런데 이 순람의 여인은 사실 피부도 검고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어여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만, 이 신랑의 눈에만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졌다 그 말이죠.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계속 그 신부에 대한 일관된 마음을 흐트리뜨리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꽃향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신부는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향내도 맞지 못한 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상황을 낭떠러지기에 있는 뭘로 묘사를 냈어요? 문예적으로? 비둘기로 묘사를 냈어요. 낭떠러지기에 있다. 굉장히 지금 신부는 위험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위기, 위경에 처해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지금 거기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이 아가서의 노래 중에 노래의 신랑의 신부를 향한 노래 가사 속에 지금 그 짙은 호소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너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아직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바깥에는 새로운 세상이 와서 지금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음침하고 위험한데 낭떠러지 우묵한 곳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바람 휙 불면 언제 그 청길 낭떠러지로 또 떨어질지 너 모르는데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고 목이 빠지도록 빨리 거기서 나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장의 말미쯤은 굉장히 깊은 신랑의 애절한 부르지쯤이에요. 신부를 그 침침한 곳에서 빨리 불러내고 싶은.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장소가 이제 묘사된 장소가 바뀌어 있죠. 이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으로 또 어떤 상황을 이 신랑은 묘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적 개념에서 여우 하면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합니까? 저것 꼭 여우지단다. 또 여우 같아. 우리 주변에 있죠. 어떤 상황을 여우라고 합니까? 너무 설명할 거리가 많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상당히 본문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런 통속적인 여우의 개념을 염두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버리면 해석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우 같다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얍삽하다, 직권만 한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동물인 것은 맞는데 성경에서 여우가 등장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 몇 군데를 보면서 여기서 신랑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좁혀가보도록 하죠.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세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1절을 좀 그대로 두세요. 여기 어떤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세인이었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여기 피하십시오. 해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해롯은 누가복음 2장에 또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대왕 해롯이 아니에요. 그 해롯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안티파스, 해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롯인데 사실상 이 해롯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수준으로 치자면 한 지역 또는 한 성의 책임을 맡은 영주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칭 자기들은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라고 불려지길 즐거워했고 또 일부 사람들도 그냥 왕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공식 행정명으로는 왕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빌비재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유다 지역으로 이게 전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국지적인 지명이에요. 저마다 이 왕권을 노리고 사조직을 동원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속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서정연한 국가체계가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왕이 되려는 시도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머리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왕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던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통치하던 혼란한 틈을 타서 대왕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레인덕에 온 거죠. 그리고 변변치 않은 아들인데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지 못한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으로서 인정과 취급을 받아오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왕이다 하고 사조직을 거느리고 저마다 왕로를 타고 싶어서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유대사람들에게는 누구처럼 오해가 되었을까요? 유대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도 왕이 되려는가? 헤롯도 왕이 되려는가? 이런 오해를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곳곳에서 무슨 흔적을 성경에서 발견하죠? 왕 삼으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무법한 시대라도 그런다고 이 사람이 왕이 되나? 예, 그게 사실은 가능했던 혼란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의 눈에는 이 예수님은 뭐 밖에는 안 보였을까요? 정치적인 시선으로 정적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 가만히 뒀다가는 내 정치적인 생명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겠고 내 정치적인 기반을 저 사람이 갉아먹거나 흔들 수도 있겠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 그때 어떤 바리세인이 이럴 때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얻어가고자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네, 여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청했어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기 완전하여지다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표현을 여기서 동일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이 헤롯을 왜 하필 수많은 동물들 중에 저 늑대라 그러든지 저 살쾡이라 그러든지 창조주께서 그 정도 인용할 동물이 딱히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필은 구약 아가서 2장에 등장하는 무슨 동물을 들질림승을 갖다 인용을 했나요? 여우. 저희 여우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여우라는 동물을 우리가 깊이 유대인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에미아서 4장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안 본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여우가 올라가도 곧 어떻게 해요?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여우라는 짐승이 동원될 때마다 일관되고 합의된 통념하라가 뭐냐면 허무는 존재예요. 허무는 존재. 그런데 오늘 아가서에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가서에는 포도원을 허는 저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우가 포도를 좋아했구나.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우는 포유류예요. 여우는 더더군다나 포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를 좋아할까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지금 봄이에요. 봄이 돌아왔고 이제 꽃이 피면 꽃을 피워 뭐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뭐를 토하는구나. 향기를 토하는구나. 온 세상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꽃이 떨어지면 이제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피어날 때 그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향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쥐의 쥐. 귀신같이 하시네요. 쥐. 쥐.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쥐 잡아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헤롯은 왜 예수님에게 여우라는 지적을 받았나요? 헤롯은 지금 누구를 헐려 그러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이신 예수님을 헤롯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예요? 이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를 알고 허무는 겁니까? 모르고 허무는 겁니까? 모르고 허문단 말이에요. 그럼 여우도 지금 자기가 그 포도원 밭을 들쑤시고 지나가는 것이 무슨 짓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우에게는 오로지 목적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배를 치울 쥐 잡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우도 빠르겠지만 쥐는 또 오죽 빨라요? 그 까만 두나를 땡글땡글하면서 그냥 포도향기에 취해가지고 포도밭을 돌아다니면 여우가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포도밭을 어떻게 할까요?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난장판을. 그래서 아까 느에미아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삼발라시 놀리죠.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놀렸어요? 야, 그거 너희들이 짓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물론 그것은 너희들이 짓는 게 부실하다. 그것을 비아냥거린 표현이지만 그들이 항상 여우를 동원해서 말을 섞을 때는 항상 그 인식의 뒷면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무너뜨림, 허무는 것. 이게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가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15절. 우리는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는 이 신랑과 신부의 뭐를 허무는 존재입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깨는 존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신랑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험한 산길을 달리고 뛰어서 도착해 지금 봄이 왔는지 겨울이 끝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위경에 놓여있는 이 신부를 일으켜서 깨워서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순리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순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합적으로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건 말해서 하는 것하고 충분히 주님을 알아가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헌금을 왜하고 전도를 왜하고 봉사를 왜하고 선교를 왜하죠?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이번에 겨울 한 텀 선교 못 가니까 죽겠어요. 이게 선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애들도 우리가 이거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연휴 금요일보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맞죠? 네. 좀 더운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무슨 조폭들처럼 말 들어 자식아. 너 밥숟가락 놀래? 이러질 않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 조심해야지. 지난번에 믹서기 발언 한 번 했다가. 제가 집에 가서 굉장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게. 강권적으로 막 암바 걸어가지고 팔 비틀어가지고 항복해. 그렇게 안 해요. 가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언젠가 하면 말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것도 험한 말 나온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발동 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사랑하니까. 그때는 행동이 먼저 앞서시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애가 지금 이렇게 절절절절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예. 글로 가면 너 위험한데. 그리고 뒤에서 한가위 팔짱 끼고 구경할 부모가 있을까요? 스탑! 하고 달려가서 일단 목덜미를 잡고 나서 너 여기가 어딘지 아니?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루시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기다려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관계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여우 같은 존재는 항상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갈라놓고 깨놓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별별 지혜를 다 짜낸다 그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턱턱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아래로 위로 묵상을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면목이 없는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신랑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우리에게 속했대요. 우리에게.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속했는데 신랑도 나도 내 거래요. 네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표정들이 아무 표정이 없으시면 맥 빠지는 거죠. 16절을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화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루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할렐루야. 사슴과 노루. 뭘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돌아와. 해가 기울고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돌아와. 나랑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꾸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묵상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